오잇 다 만나고 먹고 싶었던 거 다 먹고 내 가족 그곳에 갔었는데 갔는데 잘 좀 부탁해 제일 건강하고 자유로울 대로 돌아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랑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늘 행복하길 바라고 있어 사랑해 내년 기일에 또 올게 복숭아 너무 보고 싶다 안녕 해서 요거를 또 크래프트 씬 이 앗디스켓네 이걸 버리고 이 앗디스켓을 이 앗디스켓을 이 앗디스켓을 이 앗디스켓을 이 앗디스켓을 핵잇ächen 이 앗디스켓을 이 앗디스켓을 이 앗디스켓을 이 앗디스켓을 이 앗디스켓을 이어가나요 아 이거를 사왔어요 연어맛 이 맛이 설레게 해서 이거를 그냥 바로 앞에다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되는데요 오케이 도대 오야오야 오케이 복숭아 언니 왔던 멀리까지 못하고 그냥 요 앞에 뿌릴 테니까 니가 와서 먹어 응코みたい이라네 응코다 코리아 네코가 키때 타비테면 일까라니 그래서 복숭이 먹으라고 줬고 다음엔 아이샤샤 요거는 어머 얼쑤쑤게 했던 것 같은데 저기 맞나? 슝 멀리는 못 갔다 오늘도 복숭이를 보러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